최근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하반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57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남도 1566원,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거의 300원 가까이 오른 건데 특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던 11월부터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특히 제조업 생산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가 상승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전기료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미 전기료 인상 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기료가 흔들리면 전체 물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계란, 육류, 채소 등 올해 내내 먹거리 물가가 들썩였지만 공공요금이 버텨줘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총 가정치가 천인데 공공쪽이 1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하율이면 물가 안정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특히 올여름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기료 인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압박은 각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